종훈이 위에 옷이 저래서 약간 사고치고 해외 가서 식당하는 사람 같잖아. 그거 뭔지 알지. 우선 한국에서 뜬 거지. 우선 한국에서 떴어. 사장님은 한국에서 언제 오셨어요? 한국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요? 결혼은 하셨어요?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. 진짜? 당분간 못 들어가죠, 한국에. 평생 못 간다고 봐야죠. 무슨 일로 왔어요? 무슨 일로. 무슨 사고를 쫓길래. 무슨 년의로 온 거예요? 제가 원래 의사였는데. 의사하다가. 설마. 잘못돼서. 결혼했? 결혼하지 않았어요? 결혼은 제가 두 번 했죠. 그럼 애도 두 명이에요? 애도 둘? 아니, 이거 원래 제가 한 명인 줄 알았는데. 개판이네. 사장님. 못 들어가겠네. 사장님은 어떤 년의로 여기 오죠? 저요? 네. 저 뭐 그냥. 정치 조금 하고. 아이, 사과 쳤구나. 사고친 건 아니고 그냥 정치 조금 하고 했는데. 친구를 잘못 만나, 친구를. 친구를? 친구를 스웨이 같은 놈을 만나고. 아내는 잘못 만난 게 아니고? 아내는 아니고 친구를 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만나는데. 진짜? 동생이 그냥. 망가졌어. 사장님은? 어떻게 했어? 사장님은 어쩐지? 저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서. 마지막으로 여행 좀 다를까. 이게 마지막 최후의 여부.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사모님은? 나는 애들이 알고 보니까. 결혼했어요? 결혼했죠. 사모님은 몇 번? 결혼 세 번. 세 번 했다고요? 세 번 했어요, 세 번. 사모님도 대단하시네. 야. 나도 세 번 했슈. 어마어마하시네, 어마어마하시네. 사장님 너무. 저도 세 번 했어요. 저도 세 번 했슈. 아이고, 뭐. 여기 모였는 사람이 두 번, 두 번이구만. 아니. 여기. 아, 진짜. 우와. 애는. 아니, 그냥 궁금해요.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요. 아니, 나도 기억이 안 나. 나 잠깐. 가만 있자. 가만 있자. 자.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요? 나 지금 헷갈리고 있어. 나도 지금. 나는 내 애 맞는겨. 나는 한 두 마리는 맞아. 두 마리는 맞아.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두 마리가 뭐예요, 지금. 아니, 하 사장도 그 애 아들이 본인 애가 맞는겨? 아니, 내 성을 어떻게 알았냐. 아이고, 진짜. 여기 저번들이 하사장이, 하사장이 그러니까 알지. 딴다, 얼굴 빨개졌어. 아니, 얼굴 빨개진지 않고 누가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. 아, 진짜. 우와. 저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? 어디, 어디. 저 안에.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곳이 있어. 어디에? 저기 가운데문. 가운데만 지금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. 무슨 일이. 아, 저기. 아, 그러네. 귀국 선전. 귀신의 집 맞는 것 같은데요? 그래, 귀신의 집 맞는 것 같아. 나도 몰랐는데. 우리 근데 다 죽은 거 아니야? 다 안 죽었나? 나 안 죽었어. 안 죽었어? 나 안 죽었어. 저도 살아있어. 너는 살아있잖아. 네, 저는 살아있어. 너는 살아있어. 아, 잠깐. 여기 다 죽었잖아. 네. 아, 여기 다 죽었구나. 싹 다. 그러면 죽은 사람 대 산 사람으로 뭐 게임할까, 우리? 이렇게 딱 갈라서 뭐 게임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이씨. 어디 망자들이, 어? 네 몸 속으로 들어갈 거야. 나 이렇게 안 죽었어. 네 몸 속으로 들어갈 거야. 누나. 규진이는 살아도 산 게 아니야.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너무 귀여웠어요. 철장에서 막 싸우시는데. 일단 지연이가 규진이 느낌이다. 뭐가? 펜트하우스의 규진이처럼 좀 귀엽고 이렇게 좀 발랄하고 텐션이 좀 높은 그런 느낌이네. 지연이 실제로는 진짜. 그 다음 얘도 진짜 엉뚱하잖아. 엉뚱한 거 진짜. 진짜 재밌잖아. 겁나 웃기더라고. 근데 이걸 진짜 모를 거야. 그 펜트하우스 보고 되게 완전 다르잖아. 실제 모습이. 난 근데 왜 태기는 규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계속 들까? 어 그러게. 어딘지 모르게. 그래? 어느 순간에? 흥분해서 막 얘기할 때. 흥분해서? 네가 막 흥분해서 좋던 싫던 흥분해서 얘기할 때. 펜션 올라갈 때 약간 그 모습이 좀 비슷해. 형도 약간 비슷할 때 있어. 그래 알았어. 이렇게 가자 이거지. 좋아. 둘이 싸워. 답 넣어야지 마. 답 넣어야지 마. 왜요? 종훈이는 되게 하박스랑 비슷한 게 많아. 나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. 그래지? 있어 너도. 너도 있어. 그거 말이야. 하박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? 하윤철 캐릭터 하면은. 로맨스요. 모든 게 다 로맨스. 아니면. 하박사. 반전의 밉상이에요. 응? 초반에 엄청. 반전의 밉상? 초반에 완전 로맨시스트로. 반전의 밉상은 뭐야? 그러니까 뭐냐면 시즌2 때. 원래 시즌1 때, 2 중반까지는 완전 진짜 로맨시스트의 정의의 사나이.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왔다 갔다 하다가. 그, 그러던데요? 그, 그러던데요? 왜 나를 보고 얘기해? 아, 진짜 웃긴다. 아,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단태 때 다 맞았던 사람들이구나. 아하! 단태. 오늘 한번 맞짱 뜰테야? 5대1이야? 5대1로? 3대1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. 엄마 이따 갈 때 업고 갈게요.